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 강원뉴스 김진주입니다. 조용한 쓰나미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산하국가와 기관관계자들이 강원도 평창에서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유래하는 항생제 내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 매년 70만 명이 사망하고 2050년에는 아무 조치가 없으면 매년 천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뚜렷던 입장 차와 무역장벽으로 활용 우려 등 난관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코덱스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가축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의 항생제 사용 금지 원칙 규정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합니다.